일렬번호를 안 떼는 경우도 있어요. 지표관리관리는 데. 이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. 일렬번호를 안 떼는 경우도 있다고요? 모르고 안 떼는 경우도 있어요. 아니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처가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꼭 이 사람만 이렇게 되네. 그러니까 의심을 받아. 아니. 실적으로 일렬번호를 안 떼는 게 어딨어요.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. 안 떼는 게 어딨어요. 일렬번호를 안 떼는 경우가 있다고요?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이세 명이야. 이렇게. 대표 사무원들은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. 상관님들 아시는 분이. 요즘 돼요. 소질 안 떼는 경우도 있어요. 지표관리가 있는데. 이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. 일렬번호 지장. 일렬번호 안 떼는 경우도 있다고요? 네. 모르고 안 떼는 경우도 있어요. 아니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처가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꼭 이 사람만 이렇게 되네. 그러니까 의심을 받아. 아니. 실적으로 일렬번호를 안 떼는 게 어딨어요.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. 안 떼는 게 어딨어요. 일렬번호 안 떼는 경우가 있다고요?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이세 명이야 이렇게. 대표 사무원들은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. 상관님들 아시는 분이. 요즘 돼요. 소질 안 떼는 경우도 있어요. 그 지표관리가 있는데. 이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. 일렬번호 지장이. 일렬번호 안 떼는 경우도 있다고요? 모르고 안 떼는 경우도 있어요. 아니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처가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꼭 이 사람만 이렇게 되네. 그러니까 의심을 받아. 아니. 실적으로 일렬번호를 안 떼는 게 어딨어요.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. 안 떼는 게 어딨어요. 일렬번호 안 떼는 경우가 있다고요?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이세 명이야 이렇게. 대표 사무원들은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. 상관님들 아시는 분들이. 요즘 돼요. 소질 안 떼는 경우도 있어요. 그 지표관리가 있는데. 이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. 일렬번호 지장이. 일렬번호 안 떼는 경우도 있다고요? 모르고 안 떼는 경우도 있어요. 아니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처가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꼭 이 사람만 이렇게 되네. 그러니까 의심을 받아. 아니. 실적으로 일렬번호를 안 떼는 게 어딨어요.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. 안 떼는 게 어딨어요. 일렬번호 안 떼는 경우가 있다고요? 그런데 왜 이렇게 하면 다 이세 명이야 이렇게. 대표 사무원들은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. 상관님들 아시는 분들이. 음. 늦은데. 늦은데. 늦은데.